아멘 침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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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아마 120년인가 130년 됐대요 생일이 좀 있다 아하하하 이쁘 침침 혜진우 해ey 나 여기 여기 뭐 코치 같은거 여기 아 맞네 너 아까 여기 있던 일본술이다 일본술 이따가서 전화할게요 일본사람도 모르는 일본소리 엄청 많아 일본소리 너무 많아서 한번만 못봤어요 아아 이건 정전을 담아야 닌자바 닌자바 나도 여기는 전부터 와보고 싶었거든? 네 근데 생각보다 당연히 궁금했었어 나도 궁금했었어 남자들도 키모나에 나와 딱 계시네 저기 앞에 네 원피스에 있는 타차가 있어 아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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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궁금한게 맥도날드는 아직 먹어본적 없지? 먹었어요 뭐가 달랐어? 없었어?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빵은 그래도 빵이 더 뭐랄까 좀 부드럽고 기름기가 엄청 많고 아 진짜? 네 기름기가 엄청 많고 아시안 음식은 한국이랑 중요하면 기름떡어래 미국 음식 메이코널드 버븐킹 그런거 춤도 안좋아 아 진짜? 제가 어렸을때는 많이 먹었지만 여기가 메인거리 여기는 도쿄면 사람들이 꼭 오는곳이라 관광객 엄청 많아 좋다 젓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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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별풀로 프로 technologies 네 포기 젓가락 요거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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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쿠사 이거 лом사람 이거 사먹는게 그걸로도 유명해 아이스크림도 한번 먹어봐 호카이도 더워서 너무 덥다 아이가 귀엽네 재밌어요 제가 앞에서 계산할 때 볼펜 하나 빌리고 딱 체크하니까 아줌마가 뭐냐고 제가 보여드리니까 웃어요 어? 뭐 먹을래? 위에거 아래거? 저는 바닐라가 괜찮아요 바닐라가 있는거 있네 이거? 그 다음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먹어봐 아 처음이야? 이치구와 이치구 몇개? 1400원이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긴 성면 뭐에요? 아사푸사 아사푸사 이거 맛있게 아사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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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마자 그냥 사고싶은데 뭐가 가장 가방에 공간이 지금 만들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런거 귀엽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짐이 점점 생기는데? 하하하하 내 생각에는 저쪽으로 가야돼 왜냐면 너가 가게를 보면 또 뭔가 살 것 같았어 하하하하 빨리 저쪽으로 가자 하하하하 교토에서 간 절은 컸어? 컸어요 근데 저 정도는 안내었어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되게 경쟁이 체열하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왜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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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스út... 사진 잘하고 하하하하 그냥 놀러오는 네 너무 예뻐서 이제 인사 몸에 나쁜 그걸 없애주는? 저거는 원래 그거야 저기 인사하러 가기 전에 씻는거 일단 너가 대게 놓고 흔들어서 하나 뽑아 이렇게 쏟아요? 응 아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? 응 이렇게 응 그렇지 그렇지 이거 하나 이거 응 이거 하나? 아 용으로 써 있구만 운이 어때? 저랑 딱 맞는거 같아요 딱 그래? 맞지? 찌개 무서운데? 너는 뭐 이걸 기념으로 가져가겠지만 원래는 이게 안 좋은거면 너는 저기에 걸어놓고 가는거야 저기다가 저기다가 23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일본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구나? 어 미국이 엄청 많죠 다들 애노민신 좋아하니까 저거는.. 당연히 이런 시간을 써서 다시 한 번 더 Une 잔을 더? 오케이 이게 케이스는 왜 이리 와? 케이스는 가능한거야? 할 수 없을까? 할 수 없을까? 할 수 없을까 할 수 없을까? 할 수 없을까? 할 수 없을까? 아, 그대 입자 라모네 하하하하 아, 미국에 있어? 라몬에가 있다고? 스카이 트랜드 그, 그, 어 도쿄타워? 도쿄타워하고 달라 다른데 오, 맛있다